안전은 쉐보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타호는 360도 올 어라운드 세이프티를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힐 디센트 컨트롤 및 힐 스타트 어시스트 등 전방위 안전 사양을 모두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동급 유일의 앞좌석 센터 에어백을 포함한 총 7개의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여 앞차량 출발 알림 기능과 함께 통행량이 많은 도심 주행 시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너 주행 시에도 자동 감속과 자동 가속 기능을 통해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선 이탈 방지 경고 및 보조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로 차선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 이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여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해 줍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과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은 운전자의 차량이 전방 차량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 클러스터의 표시등이 켜지고 윈드실드의 헤드업 LED 경고등이 표시되며 앞차와의 거리를 초단위로 표시하여 사고 위험을 알려줍니다.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은 차량 전방의 보행자를 감지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를 보내고 필요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며 새롭게 추가된 후방 보행자 감지 시스템은 후진 시 차량 후방의 보행자를 감지하고 경고를 주어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또한 운전석에 장착된 헵틱 시트는 차량의 경고 신호를 좌석의 오른쪽, 왼쪽 또는 양쪽의 진동으로 안내해 주어 경고음 없이 조용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